전남 장성군이 푸드플랜 5대 중점 과제를 세워서 운영에 나섭니다 장성군은 지난 4일 지역 먹거리의 생산 공급 체계를 세우고 소비 시장을 늘리는 등 5개 과제를 세워서 지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이루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1,500 농가 규모로 푸드플랜 참여 농업인을 육성하고 로컬푸드 관련 직매장과 가공센터를 세우는 등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